오늘 해야될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간단하게 나눠보는거야 근데 지금 이야기랑 뭐한지 막 어? 아리스탄 티면 벗어나 올라가서 두 번에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들을거 안 들을거 안 들을거 아리스탄 티면 시야가 나 시야 아직도 연습을 한거에요 표정돼서 오늘은 선생님이 영화를 볼거에요 컵땅을 준비하자 컵땅을 준비하자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또 뱅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이 배경에서 사포하는 분들이 있으니깐 이 배경에서 사포하는 분들이 있으니깐 선생님이 인물을 다른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이 배경에서 사포하는 분들이 있으니깐 이거는 엑스트라는 곳을 잔습니다 엑스트라고 다녀오고 하하하하 게 RAMSAY 선생님presa 여긴 여기까지는 가슴이 하이 gewe집 demasiVELOT 거짓말 매일 아침이 refresh 한글자막 by 한효정